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적기관이고 선거사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데이터를 누가 여러분들 밑바닥까지 파헤치리라고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종로구 이낙연 매표 황교안 매표 이렇게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느 미친놈이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오죽할 일이 없어. 여러분 그거를 분석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관은 미친놈이 있어가지고. 그 미친 사람이 뭘 한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해보니까 죄에다 뭡니까. 쓰레기들 한 거 아닙니까. 쓰레기. 죄에다 만든 숫자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숫자를 안 만들었으면 뭡니까. 감방에 쳐넣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꼼짝없이 말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놈이 뭡니까. 그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감히 분석하리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까발게 논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고 선거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죄에다 쓰레기라는 거 아닙니까. 죄에다 만든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죄에다 조작한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거짓을 한 겁니다. 거짓을 고발하고 보고하는 것이 대국민 보고서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도둑놈들인 겁니다.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선거 숫자를 만들면 되니까. 거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배추잎 사전투표지는 위로 갔다 아리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한 인간들이 뭡니까.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겁니까. 숫자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숫자 만든 놈들을 찾아내자는 거 아닙니까. 공병호와 제야 전문가가 주도하고 있는 도둑놈들 시리즈라는 게 딴 게 뭡니까. 숫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자들을 찾아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는지 메인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임시로 빌려가지고 잠시 사용하는 플락시 서버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부여군 청량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오류 오작동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해가지고 오류 오작동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지 마음대로 뭡니까. 덕표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정진석이 하고 박수현이 붙었던 부여군에서.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측이야 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도둑놈들이 전국 방방곡에 흩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이민정책 하나만 바꾸더라도 뭡니까. 이 친구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민정책을 친중적으로 바꾸게 되면 한 100만 200만 1000만 2000만 한족이 오죽 사람이 많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입 처닫고 있는 인간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입을 처닫습니까. 한 번 더 해먹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한 번. 그 인간들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하고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다 이재명께 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해먹을 때 없기 때문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고 그 인간들은 뭡니까. 그런데 한 번 더 해먹을 필요도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들이 입을 처닫고 있지 않습니까. 한심한 인간들인 거죠. 한마디로. 나는 그 사람들이 아프 끝이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사람은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도를. 빠른 길을 그려야 되고. 이완용이가 여러분들 세세손손 잘해먹을 걸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제치하는 36년이 끝나고 지금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다 숨기겠죠. 그런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인생 깁니다. 때로는 짧지만. 오명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시계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시계가 1년 2년에 거치게 되면 5만 종류이 뭡니까. 죄를 다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시계가 내가 가는 날이 지금부터 몇 년 정도 남았으니까 최소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시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죄 안 짓는 겁니다. 내가 선거 문제를 왜 다루냐.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공병호TV는 모든 성장이 다 중지되고 모든 광고가 거의 다 떨어진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파 유튜브들 보시기 바랍니다.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나온 것을 소식 전하는 우파 유튜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남으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 결국은 사람은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의자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3, 40년을 보고 그래도 사람이 한 번 나사 살다 가는 건데 오른쪽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을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뭘 합니까. 그냥 돈벌이 수단인 거죠.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